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리국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추리국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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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31장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성막을 세우는 양식을 보여주시고 또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그런 규례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31장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전체 성막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의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가로 50 그리고 세로 25미터의 뜰이라고 그 정도 규모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붉은색 원으로 제가 표시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거룩할 성, 장막막, 거룩한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만났기에 어떤 성경에서는 만날 회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은 그 성막을 확대한 것입니다. 확대를 해보면 먼저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가로 10미터 또 세로 5미터 높이 5미터 정도의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진설병상과 금초대 그리고 추레극기 30장에 등장할 분양단이 놓여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4개의 금으로 된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기둥에 휘장이 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 보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는 각각 높이, 넓이, 그 다음에 길이가 5미터씩 정육면체 모양의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증거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지성소 그리고 또 성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지금 성막을 제작하는 규례가 오늘 본문 추레극기 26장에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부분으로요. 첫 번째는 성막 덮개를 만드는 규례입니다. 성막 덮개를 그리고 성막의 벽이 될 널판을 제작해서 세우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휘장을 만들어 달고 그리고 성물을 어떻게 위치해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먼저 1절에서 14절에는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규례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덮개가요 한 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 4겹입니다. 4겹.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 가장 안쪽에는 천인으로 순호와 그리고 덮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순량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데 그 해달이 돌고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덮는 것은 하나님의 그룹까지 순호와 가늘게 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천인데 전체 크기는 약 20m, 1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 털로 만든 울 재질의 휘장을 덮습니다. 이 휘장은 매우 질기며 내구성이 있어서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로 덮이는 것은 붉은 물을 들인 순량의 가죽으로 덮게 되는데 이것은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겉면에 덮이는 게 해달을 다른 성경에 보면 돌고래라고도 그 각주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에는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물의 가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양이 딱딱하고 그리고 어둡게 변해갔을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모양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에서 30절에 보면 성막의 뼈대가 될 널판과 받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벽을 세우는 거죠. 성막의 벽을.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 때 넓이는 75cm 그리고 높이는 5m 정도로 제작을 하고 거기에 금을 입힌 것입니다. 그런 널판을 48개를 만들어서 성막 좌우에 20개씩 놓고 그리고 성막 뒤쪽에는 8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을 세우는 방법이 그 밑에 은받침을 끼워서 그리고 그 판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은받침을 끼워서요. 그리고 은받침을 끼워서 세우고 나서는 48개를 띠라고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무 봉으로 서로를 이렇게 연결 빗장처럼 연결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영상에 보시면 세워져 있고 널판들이 그리고 빗장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휘장을 만들고 성물을 놓는 규례가 이어지게 되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을 5개를 세우고 그 위에 휘장을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기둥을 4개를 세우고 휘장을 겁니다. 근데 그때 휘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그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위천사인 그룹이 수놓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호위천사인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휘장 거는 규례까지 오늘 내용이 나온 다음에는 31절 이후에는 성소 안에 성물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막 입구에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남쪽에는 금초대, 북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그리고 서쪽에는 분양단이 놓여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복잡하시죠? 한 번 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그림으로는 덮는 덮개를 제작하는 규례 그 다음에 벽이 되는 널판을 세우는 규례 그리고 휘장을 다는 규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막의 덮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막을 덮는 덮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개꽃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 그 덮개를 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룹도 수놓아서 덮개를 만듭니다. 화려하고 그리고 또 그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가죽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시간이 갈수록 딱딱해지고 검게 변했을 것입니다. 특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그리고 밤에 추운 밤에 이슬이 내리고 그러면서 전혀 그 마지막 덮개인 가죽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모든 신들마다 성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화려하게 짓는 것이 그게 그저 상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타고 있었던 평생 그들이 보았던 애굽은 어때요? 애굽은요 자신의 화려한 업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고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바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렇게 멋진 기념물들을 세운 화려함의 극치가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늘 보아왔던 것이 신들의 성전은 화려했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보기에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하나님은 15m, 5m 정도의 치극히 작은 그런 성막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라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시고 그리고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조금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름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겉모양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사야서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끊이지 않냐는 샘물이 솟아나오셨습니다. 영생의 물이 솟아나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뿐만 아닙니다. 이 성막 덮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이 육신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보화가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한 성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성교사님 목해하시는 쓰레기 마을에 61세가 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으셨겠지요. 그 엘리자베스는 여러 손자들을 부양하는 그 쓰레기 마을에서도 지극히 가난하고 그 쓰레기 마을에서도 고단하게 사는 그런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와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어느 한 날 주일 예배 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성교사님의 마음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쓰레기 마을에 사는 가난한 노인도 손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달픈 노인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더래요. 나는 엘리자베스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주관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장례할 때 보면 남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느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우고 많이 누렸느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남는 것 딱 하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 남습니다. 장례식 때 가장 귀한 거 하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가 가장 귀합니다. 우리 겉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안에 보호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라도 겉모양은 날로 낡아집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난리 갈수록 새롭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은 겉사람도 낡고 속사람도 낡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0년 믿으면 30년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40년 믿으면 40년만큼 예수님 믿는 만큼 아름다운 사람 만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증인이 돼야 한다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40년 믿으면 40년 믿은 만큼 좋은 사람들 50년 믿었다면 50년 믿은 만큼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도다. 주님 저를 그렇게 세워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의 연합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벽이 되는 널판들은 48개가 세워집니다. 각각 은받침 두 개씩 양쪽에다가 끼어서 그리고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빗장 본문에는 띠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개씩은 칵 널판의 고리에 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널판마다 빗장이 세 개씩은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빗장에 묶여서 48개의 널판은 하나가 되어져서 성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막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의 원형이지요.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띠로 묶여서 하나가 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각각의 좌우를 맞대고 연결되어 성막의 뼈대를 세우듯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그림은 바로 오늘 출애국기 26장에 널판을 세우고 띠를 연결한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세우라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는요 성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인이라고 누구를 추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오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물이 저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으로 하면 정확하게 성경적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는요 혼자 성자 성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이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의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모자이크는 수천 개의 작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돌은 파란색이고 어떤 돌은 초록색이고 또 다른 돌은 금색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모자이크에 가까이 대고 보면 우리는 돌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자이크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면 이 작은 돌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돌 하나하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공동체란 바로 이 모자이크와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의 작은 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 함께 뭉쳐서 보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요.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한몸된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와보세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된 성도가 계십니까? 사랑의 띠로 묶여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성전으로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하나됨을 오늘도 가장 귀히 여기며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짝을 한몸처럼 여기며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가는 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덮은 마지막 해달의 가죽은 날이 갈수록 겉모양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삶도 겉모양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나 그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증인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우리가 세우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양은 아버지 날이 갈수록 낡아지나 그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도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연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자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에 도배를 담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그릇만 보고 마음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사랑의 띠로 묶여 성막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봅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강력한 성도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다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게 하시고 제가 그러한 통로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쓴뿌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완전히 다 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교회를 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띠로 연합하여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로 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연합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제가 그러한 통로로 세임을 받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세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임재를 보이는 거룩한 성전으로 선한목자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